The last way to the first. 안녕하세요. 북쌤. 임현묵 강사입니다. 자, 챕터 8. 수동태의 오늘 유닛 2.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동태라고 하면 목적이 뭐죠? 수동태의 목적이? 능동태 문장 안에 있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게 수동태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4형식과 5형식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4형식인데, 왜냐하면 4형식의 목적어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주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고 두 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수동태가 몇 개 만들어진다? 두 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즉, 간접목적어를 강조하는, 또 직접목적어를 강조하는 두 개의 형태의 수동태가 만들어진다. 목적어가 두 개인 4형식 문장은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자, 일단 이 문장 볼게요. Eric gave Jessica a ring이잖아요. Eric은 제시카에게 반지를 주었다가 되는 거죠? Eric gave Jessica a ring. 즉,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인데, 일단 먼저 간접목적어, 즉 사람에 해당하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간접목적어를 앞으로 빼면요. 일단 빠지면서 동사가 수동태는 무조건 어떤 형태? BPP로 간다고 그랬죠? BPP로 그대로 갑니다. 근데 시자가 과거죠? 그러니까 Jessica was given. 그 다음에 뒤에 이 직접목적어를 그대로 쓰면 돼요. Jessica was given a ring, 그 다음 by Eric 이라고 행위자로 가면 간단하겠죠. 즉, 간접목적어, 사람 대상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상당히 쉬워요. 비교적. 주어로 빼고 BPP로 바꾸고, 직접목적어 그대로 내려오고, by 행위자. 그런데 이제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는 여러분이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 ring was given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갈 수 있겠죠? 그쵸? a ring was given, 그 다음에 이 전치사. 전치사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a ring was given to Jessica by Eric. 아셨죠? 이거를 전치사를 안 쓰고 그냥 a ring was given Jessica by Eric.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차이 아시겠죠? 대상인 사람이 앞으로 갔을 때는 그대로 위치 변화만 일어나지만 만약에 직접목적어, 사물이 주어로 가는 수동태로 쓸 때는 반드시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전치사, 지금 2 들어갔죠? 4도 가능한데 전치사 2가 들어갈지 4이 들어갈지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2가 들어가느냐 4이 들어가느냐. 그쵸? 그러니까 바로 만약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동사는 2가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조금 필요한 동사는 전치사 4을 써서 3형식으로 바꾸는데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셨죠? give라는 동사는 전치사가 2가 오기 때문에 was given 2로 가게 된다. 오케이? 만약에 cook 같은 거 있죠? 요리하다 라는 거. cook이라는 동사가 쓰이면은 4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굿.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때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때에 차이가 생긴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to 외에 전치사 쓰는 경우 이미 선생님이 언급을 했잖아요. for를 쓰는 경우는 뭐냐? buy라든지 cook이라든지 get, make 즉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동사들 있잖아요. 이런 동사들은 for를 쓰고요. of를 쓰는 경우는 말과 관련된 거예요. 즉 물어보거나 요청하는 거. 그쵸? 이런 동사가 쓰인다. 그러면 전치사가 of로 쓰인다. to 말고 for과 of를 쓰는 경우인데 자, 예문 볼게요. the mild soft. 근데 이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목적어가 주어로 올 때예요? 간접이 아니라? 그쵸? 직접 목적어가 주어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올 때는 어떠한 전치사도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냥 bpp 동사 형태만 바꾸고 순서만 바꿔준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예문 보면 the mild soap was made for made가 쓰였잖아요. 그래서 for로 간다는 거. for people with pimples. 즉, 이런 약한 비누는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고 many questions, 많은 질문들이 were asked, asked 썼으니까 of로 가야 되겠죠. of him at the interview. 인터뷰에서 그한테 많은 질문이 요청되었다. 즉, 물어봐 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 전치사 말고 for과 of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반드시 따져두셔야 돼요. 그중에 그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올 때 해당하는 문법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가 올 때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데 자, 이 부분 별표를 좀 칠게요. 동사가 make나 buy나 cook일 때는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쓰지 않는다. 간접 목적어라는 건 뭐예요? 대상 즉, 주로 사람이 되는 거죠. 즉, 그 사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는 쓰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문장이 이상해져요. 문맥상 내용이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즉, 뭐라 반대로 또 다르게 이해를 하면 뭐냐? make나 buy나 cook이 쓰인 사형식의 문장은 수동태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주어로 오는? 그 사물인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수동태 하나만 존재하고 대상인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장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능동 문장이 있어요. 사형식 문장이에요. he bought me a book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만약에 가게 되면 I was bought a book by him 나는 사짐을 당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게 어떻게 사짐을 당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는 수동태는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즉, 어떤 형태만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수동태만 존재를 한다. a book was bought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전치사입니다. 가만 봐요. make, buy, cook 전부 다 전치사 for 들어가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a book was bought 책은 사짐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의 입장에서는 사짐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 book was bought for me by him 역시 for도 시험문제 보기로 뭐로 들어가선 안 된다? to는 절대 안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책은 그에 의해서 나에게 사졌다가 되는 거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살짝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몇 개다? 두 개다. 됐죠? 두 개인데 간접 목적어 즉 사람 대상이 주어로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대상이 주어로 되고 동사를 bpp로 바꾸고 직접 목적어 뒤에 바로 오고 바이 행위자. 됐죠? 그런데 직접 목적어 사물이 주어로 갈 때는 반드시 직접 목적어 bpp 전치사 to나 for이나 up으로 가고 간접 목적어 바이 행위자. 이렇게 꼭 가야 된다. 였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make나 by나 cook 등일 때 즉 전치사 for를 수반하는 이런 동사들일 때는 수동태가 하나만 존재한다. 에요. 뭐가 주어로 오는? 사물인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수동태만 존재하지 사람 대상이 주어로 가는 수동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문장이 이상해진다. 문맥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사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딱딱딱 하면 깔끔해지겠죠. 4형식 문장의 수동태였어요.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인데 잘 보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5형식 어떻게 써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5형식을 살짝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5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굴까?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1, 2, 3, 4, 5형식 중에 5형식에만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이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 자 여러분 이 목적격 보호를 선생님이 빼버리면은 이건 몇 형식이 돼요? SVO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죠. 삼형식 문장이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제일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로 빠지고 BPP로 내려오고 그 다음 바이 행위자로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맥락을 그대로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세요. 삼형식의 수동태로 바꾸는 이거에 목적격 보호만 여러분이 잘 처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뭘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맥락을 그대로 수동태로 바꿀 때 주어로 가고요. BPP 내려오고 이 바이 행위자는 무조건 문장 맨 뒤로 가겠죠. 맨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즉 BPP 동사 수동태 뒤에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형태로 올 수 있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투부 정사도 올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분사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고 명사로도 올 수 있죠. 명사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동사 원형만 지금 살짝 빼놓을게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로 오는 경우 뭐예요?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쓰였을 때 말하는 거죠. 이거 뒤에 나와요 이제. 자 그것만 지금 살짝 빼놓을게요. 그 옆으로 살짝 빼놓고 그러면 다른 경우야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나 명사가 올 때나 혹은 투부 정사가 올 때나 혹은 분사가 올 때 있죠. 아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는 여러분 절대 올 수 없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 자리에는 절대 부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오케이? 자 다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 분사, 투부 정사 등이 올 때는요 그 형태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형용사, 형용사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분사, 분사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투부 정사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아셨죠? 그럼 5형식 문장에서 동태 어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The citizens elected him president. 자 여기 목적격 보호 뭐로 쓰였어요 지금. 명사죠.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자 3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바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힘이 주어로 가잖아요. he elected가 BPP로 와야 되는데 과거 시제죠.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이에요. was elected the citizens by 행위자 뒤로 간다고 했죠. 맨 뒤로 빠졌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 어떤 형태로 내려온다?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he was elected president by the citizens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목적격 보호를 수동태의 주어로는 절대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수동태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가 아니에요. 아셨죠? 목적격 보호가 아닌 일은 목적어의 보충 설명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즉 5형식에서 절대로 목적격 보호를 주어로 빼지 않아요. 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president was elected him by the citizens 이런 수동태 문장 절대 없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5형식 수동태 일단 쉽다 어렵다? 쉽다예요. 3형식 수동태 만드는 거랑 똑같이 가면 되는데 이 목적격 보호의 처리만 주시면 되는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나 명사나 투부정사나 분사로 올 때는 그 형태 그대로 BPP 뒤에 내려오면 돼요. 바이행이자 앞에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살짝 빼놓으라고 그랬죠? 뭘 빼놓으라고 그랬어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를 살짝 빼두라고 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인데 자 이것도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쓰였을 때 당연히 목적격 보호로 동사에 원형 오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 이 보호의 관계예요.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여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쓰이면 동사 원형에 가는 거 아셨죠? 만약에 여기가 수동관계다 그럼 여기는 뭐로 오겠어요? 과거분사로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과거분사는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아셨죠? 자 동사 원형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똑같다 그랬죠? 아까 맥락이 삼형식하고 주어로 빠지고 BPP 내려오고 바이 행위자로 빠지면서 이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면 뭐가 연달아 있는 거 처럼 보이게 되죠? BPP 동사 원형이 되죠? 즉 동사가 두 개 있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차이를 둬야 돼. 이게 본 동사고 얘는 준 동사야 라는 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는 형태가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뭘로 바뀌어서 내려오느냐 투 부정사로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오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른 형태의 목적격 보호는 상관이 없어요. 명사, 형용사, 분사, 투 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동사 원형으로 쓰인 목적격 보호만 내려올 때 투 부정사로 바꿔서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 의문 볼게요. 사역동사 메이크의 목적격 보호는 수동태에서 투 부정사로 쓴다. He made his daughter go to sleep 이건 뭐예요? 이게 오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잖아요? His daughter 주어로 갑니다. His daughter made 수동태로 갈게요. 과거 시즌에 비동사에 과거형 써서 was made 그 다음에 이 go가 투 부정사 형태로 내려온다. To go to sleep by him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인데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수동태에서 현재 분사나 투 부정사로 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지각동사는요 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의 원형이 와도 되고 ing의 현재 분사가 와도 의미상 똑같아요. 만약에 ing로 왔잖아요? 그럼 ing는 아까 얘기했잖아. 분사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런데 만약에 동사 원형으로 쓰였다. 그러면 투 부정사로 내려온다. 그래서 I saw her dancing in the rain 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요. 지금 목적격 보호로 원형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죠?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주어로 허리 주어로 갈 땐 당연히 쉬로 가야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헐 쓰는 거 아니에요? she so 과거 시전에 수동태 was seen she was seen 그 다음 목적격 보호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혹은 뭐로 가도 된다? 투 부정사로 가도 된다. 왜냐? 여기 dancing 자리에 뭐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dance 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가도 똑같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갔으면 당연히 투 부정사로 갈 수 있겠죠. 즉 두 가지로 갈 수 있다라는 거 she was seen dancing she was seen to dance 뭐로만 안 가면 돼요? she was seen dance 로만 안 가면 된다. in the rain 그러면 정리해 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 문장 두 개 있죠? 가만 보면은 딱 봤을 때 수동태의 동사구가 우리 눈에 보여요. 수동태가 딱 보여. 보였을 때 그 동사가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다. 그 뒤에 원형이 오는 경우가 절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투 부정사 혹은 분사 형태로 와야 한다. 정리되죠? 이게 오형식 문장 수동태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선생님은 이런 반복을 되게 좋아해. 오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죠? 이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는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 변환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 목적격 보호만 잘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목적격 보호가 명사, 형용사, 분사, 투부정사로 왔을 땐 그 형태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쓰셨을 때 동사 원형으로 오는 목적격 보호만 내려올 때 투부정사 혹은 지각동사일 때는 ing, 현재 분사로 꼭 써준다. 즉, 동사 원형으로만 안 내려오면 돼요. 왜? 동사가 두 개 있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자, 수동태 지금 사형식하고 오형식의 수동태 오늘 공부를 했죠?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되는 부분들 확실하게 있잖아요. 사형식도 특별한 경우 있고 오형식도 특별한 경우 있고 그거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아, 이제 난 자신 있어. 그러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선생님하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푸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정답 확인해 볼게요. A red dress was bought. 빨간색 dress는 was bought. 사졌어. 사다라는 거 buy라는 거 전치사 뭐가 온다? 당연히 for로 간다. 왜? 뭔가를 살 때는 심사숙고해서 사야 되잖아요. 시간 노력이 약간 들어가죠? for 전치사가 맞을 것 같아요. me by my mom two difficult questions 두 개의 어려운 질문들이 were asked 요청당했어. ask demand 전치사 뭐가 온다? of 가 온다. of erica by the math teacher my hair died 여러분 my hair died 라는 거 died 라는 거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염색하다라는 뜻이죠? my hair died 죽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my hair 내 머리카락의 입장이 되면 돼. 스스로 염색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수동태로 가야 되겠죠? was died dark brown by my aunt I was made cry in the attic 이거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cry 잉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뭐만 안 오면 돼? 동사 원형만 오지 않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올바른 수동태 문장으로 다시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a letter 편지가 is sent 사형식이네 결국에 is sent of him of 전치사는 ask, demand에 관련돼 ask나 demand 동사가 쓰였을 때 쓰이는 전치사잖아요. send 보내는 건 뭐예요?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to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a letter is sent to him by Mike every week to로 바꿔 써야 된다. 2번 글로리아 was named her by her grandfather 글로리아 was named her by her grandfather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글로리아는 이름 지어졌다 어떻게 써야 돼요? 글로리아, she로 가야 되는 거죠. she was named 글로리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즉, 그녀는 글로리아라고 이름 지어졌다 그녀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거 무슨 문법 포인트 물어보는 걸까요? 오형식 오형식에서 여러분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글로리아가 되겠죠. 그쵸? her grandfather named her gloria 이게 원래 문장이잖아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글로리아라고 이름 지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명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가 여기로 가는 거고 she가 주어로 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파악하기 되게 애매했죠. 나한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잘 생각하면 풀 수 있겠죠? 3번 I was cooked some chicken soup by my mother 나는 요리를 당했다? 여러분, cook이라는 거 또 혹은 buy라든 거 혹은 make라는 거 사형식에서요 사람이 사람인 간접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어떻게 썼어야 돼요? some chicken soup이 주어로 가는 거예요. some chicken soup was cooked for me 가 되겠죠? 전체사 들어가야 돼요. 꼭 중요 by my mother 즉, 이 3번 문장은 뭐냐면 그렇게 사형식이래서 원래는 수동태가 두 개인데 이런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걸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문제였습니다. 좋죠? 다음 볼게요. A stranger 낯선 사람이죠? A stranger was seen approach 지각동사 뒤에 동사원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approaching이나 to approach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stranger was seen approaching 혹은 to approach Susan in the dark 5번 I was made going 자, 지각동사는 ing나 투부정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역동사는 뭐로만 와야 돼요? 투부정사만 와야 되죠. 그쵸? I was made to go to the gym everyday by Mrs. White 에 의해서 매일 체육관에 가도록 만들어졌다. 즉, 그렇게 가라고 식힘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투부정사로 내려왔어야 된다. 두 문장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My boss gave me another project to finish 사형식의 문장이네요. Another project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왔어요. Another project to finish 동사 과거니까 Was given to me Was given to 전치사 매우 중요한 거 to me The company pays me $2,000 every month 그 기업은 그 회사는 나에게 매달 2,000달러를 준다. I 수동태로 조심해야 되는 거 현재 시제죠. I am paid로 가야 돼요. 아셨죠? I was paid 가면 안 돼요. I'm paid $2,000 그대로 간다. 이거 물어보는 게 뭐냐? 계속 과거로만 물어보다가 딱 뒤통수 치는 거예요. 현재로 하는 거 실수하라고 여기 I was으로 쓰면 절대 안 되겠죠? am paid We call Mr. Clark The king of chess 이거 몇 형식이에요? 이 주어가 목적어를 이거라고 부른다.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 목적격보고 지금 뭐라고 오고 있어요? The king of chess 명사죠.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Mr. Clark 콜이니까 현지 시제잖아요. Is called 그대로 내려서 The king of chess 다음 4번 He made me confess everything I know 이렇게 하겠죠? 5형식이죠? 사역동사의 동사 원형이죠? 뭐로만 내려오면 돼요? 투부정사로 내려오면 되겠죠? 과거 시제네요. I was made I was made to confess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 5번 나는 고양이가 우는 걸 들었다 ing죠? 그대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혹은 투부정사 A cat 과거 시제네요? Was heard Crying 혹은 투 크라이로 내려오면 문제가 없어진다. 즉 창밖에서 우는 걸 난 들었다 이 의미가 되겠죠? 자,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에 이론과 문제풀이 한번 해봤는데요.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자, 어떤 문법이 있는지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리만 잘 하면은 절대로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는 거 4형식의 수동태다 5형식의 수동태다 들어가기 전에 접근하기 전에 아, 잠깐 4형식에서 중요한 거 아, 목적어 두 개 아, 5형식에서 중요한 거 아, 목적어 보호의 처리 그거를 정리를 딱 하고 접근을 하면은 무조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셨죠? 선생님만 믿으세요. 자, 오늘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